경매쟁이들의 종합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세요. 대안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13번째 13부 방송이고요. 지난 12부 방송에서는 제가 스파레즈 38기분들하고 같이 입찰을 봤던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입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고 이번 13부 방송에서는 저의 컨설팅 물건,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그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컨설팅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어서 그냥 고객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2년도 한 12월 말쯤, 1월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문의가 왔고 저희 그때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이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고 전화까지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분이고 그때 이제 물건 상담을 했더니 전세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건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원하시는 물건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낙차를 받았던 오산 헬리오스 아파트의 그 투자와 비슷해서 제가 그 투자를 좀 제 투자를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렸고 아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도 투자를 했다 그러한 물건은 이제 찾아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분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확신이 서면은 그때 계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저 같아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좀 저 같아도 되게 신중하게 비교해보고 막 고심고심한 후에 선택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분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괜찮다고 충분히 신뢰가 가고 낫고 여기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계약금을 5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바로 이제 50만 원을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었죠. 이 고객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제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셨어요.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오늘 상담해가지고 계약하면 바로 다음날 입찰 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간 관계를 유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입찰 기일이 잡혀야 되니까 물건을 골라야 되고 과정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퇴근길이나 이럴 때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딱 하는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흔하게 유튜브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좀 어그로성 그런 멘트들 그런 멘트들을 남발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궁금하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투자가 가능하냐 이게 진짜 맞는 말이냐 진짜로 가능한 거면 나도 막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때 들으면은 기억에 제 기억에 정말 허무 맹랑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이거는 이래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래 이래서 논리상 맞지 않고 이거는 이래 이래서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답을 드리면 사람이 좀 고집이라는 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아 말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이건 틀린 말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 물건 기다리고 있겠다고 추천 물건 제가 이제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신뢰를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을 고를 때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 좋은 물건 해드리고 싶고 사실 물건을 고를 때 조금 더 생각보다 기간이 걸린 이유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물건들은 제가 그 당시 여러 개를 봤었는데 그런 물건보다도 정말 이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진짜 좋은 물건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커서 진짜로 좀 나름 심중하게 이제 물건을 골랐고 물건을 고른 게 이제 울산 쪽에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경주 쪽에 있는 거 하나를 이제 물건 리포트랑 해가지고 그분께 이제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그분이 경주에 있는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주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성건동 성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고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조사를 했을 때 이분이 원하시는 그런 성향의 물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전용 면적이 한 25평 정도로 되게 좀 넓게 빠진 그런 오피스텔이었고 감정가는 이제 2억 1,500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1억 5,500만 원이었어요. 약간 절반 정도로 유찰된 그런 물건이었는데 혹시 사건 번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에 226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조사 결과도 이제 고객님한테 전달을 했고 고객님 들으셨을 때 이제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러면 한번 입찰을 준비해보는 걸로 하자 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조사에 들어갔었죠. 이제 본 조사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실제로 조사하는 것처럼 주변 부동산에 이제 전화통화를 많이 들렸고 많이 돌렸고 이제 인터넷으로 실거래 내역 같은 것도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때 이제 조사 결과가 전세로 했을 때는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최저가는 1억 정도였는데 매매 시세는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주가 지진 이런 걸로 조금 이슈가 있어서 잠시 주춤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매매 시세는 2억 정도 하는 그런 2억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 2억 정도까지 가는 그런 물건이었고 그 전에 실거래 내역을 봤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2억은 충분히 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고 그때 조사 당시에 좀 기억이 나는 거는 막 크게 뭐가 어렵다 뭐가 많이 힘들다 이런 거를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중에 이제 저희 대표님께 보고를 드릴 때 그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제가 여기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화법을 사용해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컨셉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취합을 해서 정말 완벽한 그 조사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할 때 각자의 화법마다 좀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화법을 썼을 때는 이러한 답변이 왔을까 이런 화법을 썼을 때는 똑같이 답변이 와도 아 이렇게 좀 답이 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당시에 그거를 조금 놓쳤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조사를 했었고 이제 입찰 바로 전날 입찰 전날 이제 저희 회사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경매 컨설턴트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장 조사를 가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경주로 본 물건이 있는 경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경매를 배우고 있었던 컨설턴트가 또 이제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컨설턴트 두 분이 전날 아침에 경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출발을 할 때 어쨌든 본 조사를 제가 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정말 그 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그렇게 가는 거는 처음이었었거든요.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좀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 조사했던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오산 조사했던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해가지고 제 예시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특히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전세로 맞추기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좀 중요했고 물론 월세 매매 전세 다 중요하지만 전세 시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물건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단 점유자, 불법 점유자가 하나 있었어요. 경매지상으로는 자기가 무단 점유자가 자기 말로 주장을 하기를 내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 물건을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등기부상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닌 그냥 한마디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조사도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출발을 했었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으로 계속 단체 톡방으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었죠.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부동산에 갔더니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 시세는 어느 정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상황 사항 그런 거를 카톡으로 답변을 또 달아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도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그날 밤에 이제 셋이서 화상회의를 했었죠. 구글 화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께 이렇게 지적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전세 시세는 이제 1억 6천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고 매매 시세도 본조사 할 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최소 2억 정도. 그렇게 그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저희가 입찰 예정인 우리 집만큼 그 성건동의 오피스텔 만큼 번듯한 집이 정말 몇 없다. 그리고 이 정도 평수.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 평수인 물건도 거의 없고 이 주변에는 그냥 작은 원룸이나 뭐 그냥 작은 투룸 정도 이런 것밖에 없어서 충분히 우리 집이 이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도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단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이 가서 톡톡톡 노크를 하니까 그분의 이제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한 80대 정도로 이제 비춰지는 노모가 이렇게 나오셨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번호를 줄 테니까 한번 통화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았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 남자분이었는데 무단 점유자 그분이 약간 그 짜증내는 말투로 내가 이 물건 꼭 입찰 봐가지고 낙찰 받을 거고 어차피 내가 살고 있고 내 집이니까 그냥 입찰 포기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등기부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분의 실체는 무단 점유자가 맞았고 근데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 따놨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만 해도 따는 것도 이제 잘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분은 경매지에 나와있던 대로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회사 소유의 물건이었는데 이 부동산이 자기가 그 회사로부터 본인이 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등기부상이랑은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아예 거짓말을 하고 있던 아니면 그 회사에 사기를 당했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단 점유자가 맞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고 저희가 화상회의를 했을 때 세지서 예상 입찰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을 때는 1억 4,500 정도? 그 정도 좀 얘기가 나왔어. 1억 4,500에서 1억 4,700 정도 이렇게 입찰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상태로 화상을 끝냈고 그 다음날 이제 입찰 당일 일찍 이제 고객님하고 그리고 그 두 분하고 이렇게 셋이 물건제 앞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한 번 딱 모여주고 왜냐면은 법원 근처였어요. 그 물건이 그래서 겸사겸사 한 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 두 분이 말을 하기를 이제 고객님은 그 물건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이 물건 직접 가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집이 되게 좋아요. 멀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냥 이 근방에서 이 집이 제일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멀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객님도 물건 직접 봤을 때 다행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 이제 그 세 분은 법원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해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넷이 이제 화상을 입찰 전에 최종적으로 입찰가도 결정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화상을 하자.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라 말을 해놓고 이제 화상 직전에 저희 대표님하고 이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이 물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입찰가가 약간 낮아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 4,500이면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예상 입찰가가 1억 4,500이었으니까 거기서 한 500만 원 정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재 지역 경주 근방이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이지 분명히 시세가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가를 올려도 나중에 분명히 나중에 매매 차익 부분에서는 크게 수익이 나는 것은 변화가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무단 점유자가 자기 꼭 입찰을 볼 거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한 1,000, 2,000만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아도 그분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실 실제로 거주할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가 어쨌든 2억이 넘어갔고 아무리 최저가가 1억 500일지라도 그분은 1억 후반대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다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 되니까 진짜 떨어져도 후회 없는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 떨어져도 후회가 없는 금액은 1억 4,000대는 좀 아니고 그래도 1억 5,000 정도는 쓰는 게 떨어져도 나중에 이분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500 정도 올려서 1억 5,000 낙찰 받아도 한 천만 원 가까이 전세로 마쳤을 때도 돈이 남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큰 수익이 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대표님께 말씀 들어봐도 입찰가를 올리는 게 합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회의 마치고 저는 따로 회사의 회의실에 들어가서 저랑 컨설턴트 두 분 그리고 입찰볼 고객님 한 분 이렇게 총 4시에서 입찰 직전에 다시 화상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 직전에 회의했던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그 논리를 좀 차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제 말을 좀 인정을 해주셨고 그 전이랑 또 비슷한 성향으로 저의 말 믿는다고 당연히 올리라 그러면 일단은 붙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도 이 물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낙찰 받고 싶다고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 좋아하는 숫자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7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끝에 그냥 0,0,0 쓰지 말고 1억 5,000 쓰지 말고 끝에 7만원이든 77만원이든 7을 좀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77만원 붙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이제 입찰표 작성을 하시고 그 컨설턴트 두 분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혹시 입찰표에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또 금액 부분에 오타가 나거나 이러면은 크게 실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실수가 난 것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싹 검토를 해주고 다행히 잘 작성을 하셔서 그 상태로 법원에 제출을 했었죠. 그러고 저희는 이제 대기를 했죠.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랬더니 한 1시간 정도 뒤에 낙찰 받았다라고 다행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입찰은 이제 6명에서 입찰이 들어왔고 그리고 당연히 1등 낙찰을 받았는데 2등과는 딱 77만원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억 5,000, 77만원을 썼으니까 2등은 딱 1억 5,000을 쓴 거죠. 막판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숫자 안 물어보고 쓰면 이제 1억 5,000 썼을 텐데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났을 뻔한 거고 다행히 낙찰을 받았는데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2등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단 점유자 그분. 그러니까 목소리도 같았고 컨설턴트 두 분이 얘기를 하기를 목소리도 같았고 아 내가 살고 있는데 계속 살라고 했는데 하면서 막 아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욕을 하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좀 의외였어요. 그렇게 본인이 실제로 거주를 할 거다. 내가 꼭 낙찰을 받을 거니까 당신은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전화로 입찰 전날 말씀을 하셨던 분이 또 약간 소심하게 1억 5,000밖에 안 쓰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죠. 저한테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컨설턴트 두 분하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으로 이번에 이제 경주 성건동에 있는 오피스텔은 컨설팅이 맞춰졌습니다. 낙찰까지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가는 2억 1,500인 물건이었고 최저가는 1억 5백인 물건이었는데 전세로 맞출 시에는 한 천만 원 가까이 남고 향후 매매 시에는 최소가 2억인데 그 경우에만 이제 5,000 정도가 남는 그런 좀 우량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화에는 이 물건의 낙찰 이후의 이야기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좀 명도가 좀 과정이 독특해요. 그래서 이 명도 과정을 통해서 저도 배운 점도 많고 그래서 이 명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개인 이메일도 적어놓을 테니까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럼 저희는 다음 14부 방송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쟁이들의 종합비타민 경매수다